이제 시황도 확인해봤고 업종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우리 종목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지 확인해보기 전에 지금까지는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나이사 종목들로 방송 중에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 확인해보고 넘어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나이사 종목군들로 교육해드렸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볼 텐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도 장 마감 직전에 10% 넘게 올라오면서 지금 누적 수익률은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장 초반에 9% 가까이 올라오면서 누적 수익 58%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오늘도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면서 13%의 누적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8위 종목인데도 2주도 안 돼서 17%라는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사 종목군들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또 우리가 나이사 종목군들 이외에도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일 급등 종목들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 지금 수익으로 다 넘어와버렸는데 당일에 급등 종목을 못 봤어요. 우리 당일에 급등 종목은 노란 떡방에서 자세하게 보고 화면으로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당일 급등 종목을? 어려울까요? 이렇게 당일 급등 종목이 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저희 노란 떡방 안에서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으로만 간단하게 드리면요. 오늘도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넥신도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25% 넘게 올라갔고요. 어제 상학과 종목으로 교육해드렸던 흥가해운도 오늘 15%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교육해드리고 오늘 11%에 고점 기록했고요. 뿐만 아니라 LG화학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도 교육드리고 장중에 교육해드렸던 종목들 4.5%까지 강한 상승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교육해드리고 노란 떡방에서도 교육해드리고 무료 방송으로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교육해드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수익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짜르게 짜라락 볼까요? 자, 뭐 어차피 이 수익 범위와 여러분들이 직접 다 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검색기 부분 좀 빠르게 넘기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월 15일부터예요. 우리가 방송 한참 진행했을 때 이 종목 검색기라는 거는 왼쪽 모양이 핸드폰이잖아요. 여러분들 증권사 HTS 또 MTS 다운받아서 쓰시잖아요. 거기에 교육받은 그대로 수식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기 종목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도 교육해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대금과 두산 로보틱스의 거래대금 비교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더 거래대금이 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4만 6,550원에서부터 어제 얼마 갔어요? 6만 9,100원.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어제 밀려내려왔다가 오늘 또 6만 9,600원. 또 신고가. 4만 6,550원에서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6만 원대. 그러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좋은 회사라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수급 범위, 거래대금의 기준과 메이저의 수급 범위. 그리고 이 부분이 16일 날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 또 뜨죠. 얼마? 4만 9,500원. 그리고 나서 20일 날 기준에 5만 4,000원. 20일이면 언제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5만 4,000원 또 검색기 뜨고 교육 잡아드리고 검색기 차트 보여드리고 계속 또 교육해드리고 어제도 교육해드리고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의 교육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검색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놓으셔도 이런 종목분들이 뜬다. 어제 여러분들께 2부 시간에 교육해드렸던 이용철 전문가님. 자주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종목 수식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저는요. 그 수식을 어떤 수식을 넣을지 그것을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흥아예운처럼 시가총액은 1조 미만이지만 그래도 3천억 이상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까지의 수익 당일 기준에 잡아내시고요. 이왕이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와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제일 좋죠. 탈퇴신어 나올 때는 명확히 탈퇴 잡아내시고 편익기준 나올 때도 제넥신 같은 종목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쭉쭉쭉쭉쭉쭉 11%의 추가 수익. 검색기의 기준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당일에 상한가에 올라오기도 하고요. 25% 가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게 당일에 포착이 되고 나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급등한 종목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급등 종목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어서 로봇 관련 주도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장초반에 올라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초반에 올라왔는데 우리 내일장에는 좀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을지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그냥 9%대까지 추가 폭풍 나오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 69,100원을 넘겨서 69,2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화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장초에 확 치고 올라왔다가 확 또 밀려버렸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또 기술적인 부분도 보시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 논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급 논리의 프로그램 수급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고 조만간에 내일이 됐든 아니면 다음 주에 외국인 기간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그런 거짓말에 속습니다. 제가 국회 청원을 하든지 뭘 할 거야 진짜. 금융당국의 얘기를 하든지. 장중에 외국인 기간 수급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프로그램이 유료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방송에서 말씀드려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아니, 아니야. 금융당국이 그거는 제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외국계 기간 투자자의 수급과 국내 기간 투자자의 수급은 한국전산본부, 지금 코스콤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그 코스콤에서 각 증권사로 쏴주는 거예요. 하루에 6차례인가 쏴줄 거예요. 그 자료를 갖고 나올 겁니다. 6차례 쏴주는 거 이외에는 전부 맞지 않고 6차례 쏴주는 그 제공되는 정보도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외국인 기간 실시간 따라잡기, 그 프로그램을 유료로 팔아먹는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제가 귀찮아서 그냥 냅두고는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진짜 금융당국에도 얘기를 할 거고. 문제는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실시간으로 정확히 나오는 추정치 부분은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그 프로그램 수급도 채널 돌리시면 프로그램 수급은 기타법인 신탁 물량이에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거르지도 않고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그걸 또 유료로 전환시켜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에 로봇 관련 주 보실 때에도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는 제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1등이 돼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몰라서 흘리든 알고 흘리든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봇 관련 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 진짜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로봇 관련 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검증받아야 된다. 너무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더 설명을 강조를 드렸고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도 똑같다. 50호, 100보다. 너무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그런데 프리미엄 붙어있다고 한 부류처럼 안 돼요. 이거 거품이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아니야. 두 번째는요. 무조건 사세요.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결론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종목이 2차 전지처럼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그러면 한 발짝 뒤에서 보시는 거고 지금처럼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대금도 오늘도 거래대금 2위, 1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누가?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면 그 흐름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 교육해드리잖아요. 이거 원래 1시간 이상짜리 교육 내용이에요. 총 9시간짜리 거래대금 교육이거든요. 그거를 오늘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액기스만 보여드리는데 최소 거래대금 1천억을 넘겨야만 전체 거래대금 20위 전원에 놓여진다. 그래야만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색기에 터져 나오는 수식이 거래대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동평유산의 기울기와 이런 부분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앞부분의 내용들은 쭉 넘겨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려면 5만 원의 기준에서 얼마나 터져야 돼요? 200만 주죠. 200만 주의 10%면 몇 주입니까? 20만 주. 그리고 40만 주, 60만 주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00만 주 이상 터져지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반전. 이날 18% 올라옵니다.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 날에 추가적인 교육,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또 설정을 해드리고. 결론은 20일 날 기준에서의 변동성 18% 그리고 21일 날 하루 쉬어갑니다. 700만 주 거래량을 잡아드렸는데 이날 한 400만 주 터지고 하루 쉬어가고요. 검색기에는 떴죠. 그리고 22일 날, 21일 날 방송에서 22일 날 6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으로 나오겠다고 했어요. 이날 거래량 얼마 터집니까? 940만 주 터집니다. 그럼 6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10%면 얼마예요? 60만 주죠. 그 다음 20%, 120만 주, 그 다음 180만 주입니다. 6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고 했는데 120만 주, 그 이상 그 이상이죠. 결론은 보압에서부터 플러스 반전될 때 요자락에 양봉일 때 편입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며칠 동안 계속 교육해드렸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계속 있었고. 22일 날 왜 놓치냐 이거죠. 결론은 이날 올라간 게 15%, 15.9% 올라갑니다. 그리고 꺾이면 차익실현 하시면 돼요. 검색기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매직계산기에서도 기준 잡아드려서 차익실현 범위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준이 또 잡혀요. 오늘도 거래량의 기준 1천만 주 수준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쉽게 750만 주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의 기준은 신고가를 다시 내줍니다. 결론은 차익실현 1차적으로 단행하시고 이런 교육 내용과 함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넘겨드리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방송 끝나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내일의 기준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23일에도 또 보시라고 해서 천만 주. 오늘의 기준이 된 거죠. 내일은요. 내일도 또 보셔야 됩니다. 시간에서 2%대 강세를 띄고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마감을 해놨어요. 그럼 내일은 개장초부터 2%대 이상은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갭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죠. 그럼 내일장 기준에서 거래는 오늘처럼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해주면 가장 좋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분봉뿐만이 아니라 1주, 월봉 기준에서도 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지금 다 그려놨잖아요. 장중에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만 두산노보틱스 녹화를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1시간, 30분짜리를 장중 내내 올려드렸어요. 지금 이 그림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거냐고. 결론은 방송 끝나고 무조건 11시면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라도. 왜? 내일장 당장 불기둥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두산노보틱스가 내일 불기둥이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매집이 들어와 있고 시간에서 거래를 터뜨려놨고 강세를 띄워줬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을 꼭 들여다보자. 4대 천황의 패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들여다보죠. 내일 거래량 기준은 그래서 이 기준과 함께 이렇게 잡아들였습니다. 결론은요. 하이닉스 현대차 LG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누군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LG화가 안 살 거야. LG화가 올라가면 팔 거야. 안 돼.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바닥에서 들여다보실 위치. 조금 이따 2부 교육 시간에 더 자세히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2부 시간에 전부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설정을 잡아 드릴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11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LG화학도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빠르게 지나간 두산 로보틱스도 내일장 실시간 전략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오늘 또 신고가에 올라왔던 종목이고 시간에서도 돌려왔으니까 2% 가까이 올라왔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11시에 방송을 진행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내일장 종목들 방금 5개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이것들도 다 교육을 해주시는 건가요? 전부 다 해드리고요. 또 이 방송 끝나면 2부 시간이 또 있잖아요. 2부 시간 교육, 캔들 교육 계속하고 있죠. 거기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왜 또 터져나왔느냐. 단기적으로 4만 8천 원의 검색대 뜨고 나서 위메이드가 쭉쭉쭉 올라가서 6만 2천 6백 원까지 갔죠. 4만 8천 원에서 6만 2천 6백 원까지.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10거래일 동안에 너무 과열된 움직임이 나오면 안 돼 라고 한 건데 10거래일 동안에 딱 잘 눌려줬어요. 눌려주고 나서 오늘 거래를 일부 실어주면서 변동이 나왔는데 최소 300만 주는 터져줘야 됩니다. 300만 주 터져주고 흐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4만 6천 원에 포착되고 6만 2천 6백 원까지 올라가는 그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다. 왜? 펀드멘탈은 검증받아야 돼요. 3분기 실적 흑차 전환이어도 의미 없어요.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이 지금 둔화돼 있는데 300만 주 터지면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저의 수급인데 9월 22일부터 두 달 동안에 265만 6천 주. 주식수 몇 주라고 그랬어요? 3,380만 주. 7% 이상. 8% 매집이 돼 있습니다. 이 가격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에서의 앞으로의 흐름 거래만 터진다면 거래만 터져준다면 크게 되돌릴 수 있다. 일봉에서도 거래만 터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위메이드까지 오늘 23시에 추가적인 교육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1부가 끝나고도 2부 캔들 교육이 진행되고요. 캔들 교육 이후에 또 23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이 진행됩니다. 우리 무료 교육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게 LG화학 오늘도 상승했는데 오늘 또다시 교육을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렇죠. LG화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실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아주 집중적으로 밤을 새서라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내일 장애 급등해서 또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멋진 종목들로 얻어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23시에 대표님 무료 방송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방송 원고 확 줄여버릴 거예요. 최소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줄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알찬 내용을, 액기스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략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윤정은 대표님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